오늘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다른 한국의 기업 채용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에 길거리로 나왔는데요 저도 학창시절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채용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길거리 인터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오늘? 네, 그냥 오늘 아침 한 недie? 네 한 달달하니 3 달달? 네,정 duy 5 달달 3 달달, 2 달달 2 Months? 네, 2 Months 한국에서 해외 쪽에 대해 기준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저희 프로필에 기준으로 적용을 지고 계획에 대해,arko Voilà. 저한테는 그런 생각해? 기껏 walking the job you need to be good at doing the job not looking good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Chile,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그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네. 네. 아주 나쁘지 않나요? 네, 아주 나쁘지 않나요? 네, 그것은 규칙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규칙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나쁘지 않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지 말이죠. 그가 약간 discriminatory. 네. 저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혹시, 지금, 아니다. 네. 이미, 한 번 정도의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다른 사이의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네. 네. 이 사진은, 이 양의, 성능을 위해, 이런 사람의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많이 받는 부근을 받을 수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은 부근을 해보니까요 일주일에 대한 유효적인 퍼포먼스는 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너무 stinks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1.65m 1.85m 너는 안 좋은지 자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너무나 진정해서 Back in Lithuania 의문이 너는 나게 구입하다보니 아진 것을 워스 찾아보니 사실상은 말 없는 공간을 이 부모님들이 그때 가 SECRET에 대해 도움을 하고싶은 여성 succession 기념은 없을 것 같고 대신 그녀의 롯데이도 안 좋지 않습니다 즉 이번로 터러 변화가가 contain 그래서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한국의 세상은,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는? 저는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조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가 많아지는 수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나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스트레스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상당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에서의 상당에 대해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쀼가 있는 공격을 믿으면 더는 다 설명해서 다른 기술은 더 멋진 게 좋았다. 그렇게 말해 주시면 더 좋았다. 하지만 믿고 싶은 사람은 더 커서는 더 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에게 너무 이쁘나면서 더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게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예상과 경험이 더 좋은 hypothesis 소통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